한국 언론들에서는 거의 많이 다루지 않았네요. 그런데 인기가 없지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기사들은 반드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정권 차원에서 불법이나 비리를 보고 그걸 참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박해를 무릅쓰고 그걸 고발하거나 그다음에 시위를 하거나 재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떤 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탈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저항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분입니다. 이분은 가오예름들 이분 성함이 가오야오제 가오야오제입니다. 산부인과 이스로서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의 여러분들 에이저 문제 에이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이것을 계몽하는 그런 운동을 한 분입니다. 대단하죠. 1990년대인데 이 후진타오가 여러분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95세로 메나탄 아파트에 사망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ap통신이 제목 뽑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엑사이드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했는데 오늘 서구의 주요 통신사들은 대부분 다뤘네요. 가오야오제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활동과 차이나의 에이저 문제를 공개했던 아주 정권에 항의했던 그런 의사 차이나의 에이저의 휘슬블루 내부고발자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아주 오늘 비중 있게 대부분 서구 언론들은 다 다뤘는데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안 다뤘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중앙일보 정도고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언론들이.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에이저 실태를 폭로한 가오야오제. 미국의 96세 나이로 별세하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남편 되는 분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방문 그런 비자를 여러 번 신청했는데 지방정부에서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한 20일 정도 집에 그냥 구검도 시키고. 그때가 이제 이분이 80대거든요. 80대 이제 넘었었을 텐데. 이제 그게 중앙정부에 그 당시만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후진타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냥 비자를 발급해 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면서 비자를 받은 겁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우 주석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다. 자신에게 비자를. 그게 이제 참 내용은 이분은 이제 자녀 한 명을 낳는 그런 정책을 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 초반에 너무나 익숙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엑사이드라는 겁니다. 스스로 망명한 80대 초반에 스스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중국이란 나라에 너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그 폭정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시점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가오야오제라는 그런 의사분께서 못 참아 가지고 2007년도 이런 비자를 받아서 2009년도부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생활은 뭐 여행을 왔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후원자들이 생기고 특히 콜롬비아 대학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 가지고 가장 미국에서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메나탄이지 않습니까. 메나탄의 작은 아파트에 기가하면서 이제 노년을 보냈는데 1927년 산둥성 출신이고 헌안대 의대를 졸업하고 헌안중의학원 교수를 지냈고 에이즈 실태를 폭로한 데 앞장서 중국 당국을 곤란하게 했고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고 중국 공항당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탄압을 했고 2007년 때는 박미 의사를 꺾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일간 가택연금도 당했고 지방정부는 절대 비자를 발급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비자를 내줘라 그렇게 해서 이러면 가 가지고 2009년도에 미국 와싱턴에서 쳐서 피해재난 1만 통의 편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놓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머문 겁니다. 당국은 나의 생활을 제한했고 전화와 컴퓨터도 감시당했고 외출하면 미행하는 사람이 붙었다. 80대 초반에 자기가 여러분들 80년간 살던 나라를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2009년부터 뉴욕 맨하탄에 정착했으니까 말년에 여러분들 한 10한 몇 년 정도는 2009년이니까 2019년 한 15년 정도 여러분들 맨하탄에 살았네요. 외신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맨하탄의 작은 아파트에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뭐 자유의 땅에 숨을 거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하고 살 수가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기질상 이렇게 불법적인 정권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정권과 투쟁해서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망명자가 돼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만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체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체제가 앞으로 역주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의 95세 여의사분의 사망 소식뿐만 아니고 51세 되는 분이 이란에서 여권 신장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이분의 노벨상을 받았네요. 그런데 노벨상에 이란 정부가 노벨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망명해 있는 망명해 있는 일란 이렇게 쌍둥이인데 남녀가 나왔네요. 아이들이 17세인데 프랑스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대신에 참여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런 감옥에 쓴 내용을 읽은 나르게스 모하마디 개론을 일치겠네요. 지금 17세인데 본인이 51세니까 72년생입니다. 이란의 여성인권운동가. 그래서 여기에 참석자가 자석 이 비어있는 겁니다. 딸 아들 스웨덴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입니다. 이제 오늘 외신들이 아주 크게 다뤘네요. 나로코 이분입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 이라는 이제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시잡 착용을 비롯해가지고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참 좀 열악한 편이죠. 현대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서구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소위 서구 유럽 사회가 없었으면 그 이전에는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집트라든지 중국이란 이런 모든 아시아권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폭압적인 전체주의니까 현대문명은 서구 문명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그런 서구 문명에 크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그런 소수민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인권 탄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주는 데는 서구 국가다 않습니까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무슬림이죠 있죠 이란 사람들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페르시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아랍계하고 많이 틀리고 그리고 아마 종파도 이쪽이 아마 순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하고 사행제 폐지 인권 여성인권 향상 자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아마 10년 정도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자제분들이 두 명입니다 자제분들이 두 명인데 지금 이분은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2021년때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해미로 10년 9개월 행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네요 참 뭐 어떻게 입을 다물면 되는데 입을 다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희생과 헌신과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진보를 해온 겁니다 참 이란 사회도 팔레비시가 여러분들 몰락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나라가 이렇게 퇴행을 해버린 거죠 자녀가 프랑스로 대독한 수상소감에서 폭압적이며 반여성적인 종교정부가 바로 이란 정부고 감옥의 높고 차가운 벽을 뒤로 하고 이 메시지를 쓰고 정부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희잡감제 착용은 종교적인 의미도 전통문화도 아니고 그냥 사회 전반적인 건의와 복종을 유지하라는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다룬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가 후퇴하지 않도록 한국인들이 각성하고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올해 51년생이니까 상당히 젊은 분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5년도에 아버지 타기 라흐만이와 함께 두 자녀가 파리로 망명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반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친인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탄압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고 하는 것은 진짜 부모들은 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다행히 2015년도에 남편과 아이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 분이 그냥 전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그런 이란의 여성운동가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녀는 두 명 남긴 거야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란 정부의 폭정을 피해 가지고 프랑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 바로 곁에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야 폭압증인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그러나 현명했던 거죠 2015년때 아이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남편이 다 나가고 본인 혼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본인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속적으로 이란 정부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아판에 이란에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떤 국가의 체제라는 것이 지금 참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좁은 회랑과 같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좁은 회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서 항상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여러분들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힘 참정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란과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꼭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폭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어되거나 조체될 가능성이 없으면 완전히 뭡니까 폭력 집단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란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권력이 교체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뭡니까 주여 터는 겁니다 자기 뜻인들의 원하는 방식들 오늘 두 가지 외신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